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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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 전화쿠제 와.. 맛있겠다 와.. 맛있겠다 와.. 죄송합니다 이래서 정으로서 입어야 돼 와.. 이런걸 대포 안치라고 해 대포 한치.. 한치 얼라난거 저거 에어프라이에 돌려가지고 마요네즈 찍어먹어 그것도 슬슬 땡기네 술이 넉터가에 먹기좋게 해놔라 했으면 술이 안났네 이게 그냥 통마리 통마리 한마린데 통마리 한마린데 먹물 튀어나온다 이거 아..아.. 퇴잔한기네 퇴잔한기네 작업해놨기네 다 들어갔어 아 됐어 됐어 우개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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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네 맵네 아.. 너무 맵다 됐다 내 몰래 메밀국수 해먹었네 메밀국수 해먹은 흔적이 있네 메밀국수 해먹은 흔적이 있네 얼음기 얼음기 아직 녹고있다 얼음기 고추장도 똑같은거 아니잖아 아 고추장은 안먹어도 되는데 고추장도 고추장도 졸라 매삭하거든 태양초 고추장으로 담았거든 엄마가 존나 이래 익어야지 이래 맞다 맞다 이게 맞지 이래 익어야 돼 노란 노란 이게 근데 내가 봤을때 한치도 맛있는데 오징어가 더 맛있을거 같다 쪄가지고 요리 쪄가 말은 찌고 우는거지 이래가 아 쫙 쫙쫙쫙 덜 익은거 같은데 바삭말라는게 많은데 우와 안주 최고의 안주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거 호프집 안주 이 억수 이쁘 보이네 맞지 장사해도 되겠는데 진짜 하아 씨 아 안 넘쳐 딱 먹기 좋게 자르면 되겠네 먹기 좋게 Со Hah 와 와 땡초 맵네 와 이거 봐라 최고다. 최고. 어디가서 어떻게 이렇게 먹겠노? 못먹지. 한치, 피대기 있는가 물어보면 이 말란거 주지, 맞지? 살짝 간을 해야 되는데, 살짝. 조미가 돼야 맛있잖아, 맞지? 무조건 뭐든지 간에 오징어든 한치든 조미가 돼야 맛있거든. 아, 이 조미를 어떻게 하면 되겠노? 조미를. 염도를 체크해가, 이래. 간 안해도 맛있다. 약간 간이 된거다. 약간. 노릇노릇 구분하니까. 밥 반찬으로. 집에서 이제 한 번씩 많이 잡아오니까 요래 해놓고 밥 반찬으로 먹어야 되겠다. 밥 반찬. 아... 이건 바삭하다. 이건 또 바삭하네. 꼬랑지는 또 바삭해야 돼 있네. 되게 맛있나? 어, 맛이 괜찮다. 꼬랑지는 그냥 튀김이다, 튀김. 맛있겠네. 쌀고기. 응응. 쌀고기 죽건 없는데야. 진짜다. 네, 꼬리만 드십쇼. 됐다. 그럼 꼬랑지는 또. 난 꼬랑지 참 싫어하는데. 아유, 지금 맛있다. 자, 얘. 오늘 인심 쓰는 겁니다. 다 못먹겠어, 다 먹지. 뭘 다 못먹어? 다 못먹어? 다 못먹는다고? 땡쫄다. 쌀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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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찌고 있다. 와그랍니까? 진짜 맛있다. 아니, 무슨 방송 망하게 할라 겁니까, 지금? 내가 아껴먹고 있는데. 아까 근데 한 드라마 저축한 거지. 아... 이 큰 애는 또. 반 잘라도. 아, 너무... 그... 너무..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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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고 안하고... 뭐 또 이것까지 찍어먹습니까?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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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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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이 진짜 이게 에어프라이기 뭐 씨앗 뭐... 뭐 밖에 건조시키고... 뭐 이런 할 필요가 없다. 이런 이리 돌리면 되네 그냥. 정말... 이... 다리는 튀김처럼 되ulum 그러네. 오랫동안 놔두고니까. 진짜 딱 튀김맛이다 튀김 맛. 으음음음음. 으음음음음음음음음음. 으음음음음음음음음. 으음음음음. 저 후라이 맛이 딱나네. 후라이 맛이. 딱 후라이 맛이 나네 waar. 한치는 안찔겨 한치는. 한치는 이 통이 이래 생긴데 찔길 이유가 있나? 찔길 수가 있나? 존나 부드럽지. 많이 돌릴 뿐이니까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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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있는데 억수로 부드럽다 이게 한치 자체가. 아이고 오늘 또 한 끼 때우네. 어? 내 주네 꾸면 좀 죽지. 진짜 죽지지? 반 줍니까? 반 줍지. 반 많다. 한꺼번에. 어 이거 더 맛있는 긴데. 이건 내꺼. 기는 더 맛있지. 딱딱하다 이거. 그 이빨 안 좋은 사람도 좋지 맞지? 여기야. 이거 이거. 억추. 뱅추. 이것도 배털으로 왔어요. 어머니. 어 그래. 아이고 야야. 한 달아. 대단아. 에라니. 어무이 하이